울진 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9분께 매화면 망양유계소 앞바다에서 기광고장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0.31톤급 소형 레저보트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한 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A호는 수상 레저 활동 신고를 한 후 경북 울진군 오산항을 출항하여 망양유계소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원인 미상의 기광고장으로 표류해 헤로드앱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울진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울진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를 오산항으로 무사히 예인 완료했습니다. 당시 동해남부전 해상에는 오후 3시를 기해 풍랑주의보와 울진 영덕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기상상태는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헤로드앱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보트 이용자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4년 개발한 스마트폰앱으로 최신 해양 안전정보 제공과 긴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와 함께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이동수단이 되는 보트 등의 출항 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헤로드앱을 이용한 구조 요청 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Media Network Channel